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이번에 국회의 김영주 부의장이죠. 국회의 부의장 김영주 부의장이니까 아마 한 5순이나 4순 정도 했겠네요. 영등포의 영등포가 아마 갑일 겁니다. 영등포 어른 김민석 아마 의원이고 이번에 이제 다 많은 렌즈를 가지고 다 보고 있는데 국회에서 이제 그런 문자를 보다가 걸린 거죠. 일본 여행 때문에. 그러니까 참 그런 일들이 심심치 않게 이렇게 나오는데 참 부주의했다 이렇게 봐집니다. 김영주의 일본 여행. 호카이도를 간답니다. 호카이도 지금은 시원하고 좋을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오늘 뉴데일리 신문 일문에 아마 이걸 뉴데일리 신문 기자가 포착한 모양입니다. 대한민국 발칵 뒤집었다. 뉴데일리 카메라에 딱 찍힌 김영주의 일본 여행 문자 이렇게 나왔네. 지금 뉴데일리 온라인판의 일면 뉴스입니다. 낮에는 죽창가를 부르고 밤에는 서시를 먹는다. 주주 약서 김영주 사흘 만에 일본 골프 공식 사과. 참 보면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일들이 있겠습니다마는 공직에 간다는 것은 일반 생활이라고 달리 공직자로서 요구되는 그런 직업윤리라는 것이 좀 특별하지 않습니까. 영어 표현이 갖고 있는 뜻 그대로 봉사하는 직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이 나라는 이시조선 때도 그렇겠지만 어떻게 국민들을 그렇게 약탈하거나 괴롭히거나 군림하거나 이런 게 몸에 배여 있는 것 같아요. 때로는 이렇게 보면 우리 민족의 어두운 면이 이런데 그냥 피에 아주 강하게 젖어 있는 것 같아요. 소위 이렇게 이런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폼 잡고 이런 거가 그대로 걸려들었는데 아마 국회 본회의 도중 일본 골프 여행을 계획하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아 파문이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7월 3일 날 공식 성명을 내고 사과했다. 이렇게 사과를 했네요. 여러분 말이 나왔으니 말입니다마는 김영주 국회의장 정상적인 투표로 2020년도 4.15 총선에서 당선됐습니까. 2020년도 4.15 총선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서울, 부산, 대전 이런 데 가리지 않고 광주, 광역시나 전라남도, 전라북도의 일부 선거구를 재배하고는 모두 다 동일한 방식에 의한 후보별 득표수를 구체적으로 사전특표 득표수를 증가시키고 감소시키는 그런 사전특표 조작을 통해 다 당선된 거죠. 조정식, 정책위 의장 이런 사람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원내대표, 이재명 씨도 다 마찬가지고 보궐선거예요. 김영주 부의장도 굳이 이렇게 조작할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4선, 5선을 했기 때문에 지역구가 탄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산조작이라는 것은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지역구 관리를 탄탄하게 했기 때문에 이쪽은 조작에서 빼자 이게 어렵습니다. 전산조작을 하게 되면. 송영길 전 민주당 당대표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월에서 단연간 지역구 관리를 잘해왔기 때문에 굳이 사전투표 조작을 하지 않더라도 당선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전산조작에서는 제외하자.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조작을. 컴퓨터 작업은 일괄작업이기 때문에. 한 번 참조해 보시죠. 보시게 되면 이게 여러분들 김영주 국회 부의장의 선거 결과입니다. 21대 총선 영등부 값 사전투표 조작 상황입니다. 정의당이라는 국가혁명배당금당 손을 전혀 안 댔습니다. 40% 조작값이. 이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미래통합당의 문병호 이름이 또 병호네요. 문병호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16192표 가운데 40% 100장당 40장을 훔쳐가지고 김영주 후보한테 더해 준 겁니다. 훔친 표수가 6477표 마이너스 처리하고 김영주 후보와 함께 더해 준 것이 플러스 6477표 그렇게 하면 두 개를 합치게 되면 총조작규모 덕표수 증감규모가 나오는 것이죠. 얼추 여러분도 얼만고 하니까 1만 1만 2천 9백 몇 표 정도 그 정도로 표를 이동했으니까 어떻게 이런 미래통합당 후보가 당선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이 교정되지 않는 상태로 2024년도 총선을 치르겠다는 것 아닙니까 다 거기는 뭐 서울법대에 나온 사람도 있고 서울대 사회과학 계엘에 나온 사람도 있고 박사들도 있고 그렇게 할 건데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주면은 생각이 전혀 없는지 무슨 생각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렇게 뭐 조작하는 것이 7번이나 일어난 데도 이거를 막기 위해서 사전투표 용지에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대로 QR코드를 사용하지 않는 것 그리고 투표장에서 투표용지가 정보임을 여러분들 증명하기 위해서 투표지 관리관에 사인 사적인 도장을 찍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통과되어야 그래야 총선이 여러분들 조작이 힘들겠죠. QR코드 쓰게 되면 또 여러분들 조작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영등포구 어리입니다. 송영길 전 당대표와 함께 586 운동권의 아주 대표주자 가운데 하나가 김민석 의원입니다. 김민석 의원은 여러분들 김영주 영등포 값과 마찬가지 여기서도 뭐죠 40% 정도 훔친 겁니다. 조작값이 아주 높은 겁니다. 40% 정도 되면. 관악구가 가장 높고 한 50% 종로구가 45% 그리고 미래통합당의 40%는 아주 높고 아마 대개 평균적으로 한 30% 정도 조작을 했을 겁니다. 4위로 총선해서. 40%를 빼앗은 겁니다. 미래통합당의 박용찬 후보한테서. 이렇게 여러분들 표를 훔쳐가지고 더해 준 거죠. 이 두 개를 합치게 되면 총조작규모는 1만 얼마입니까? 5,742 곱하기 이만큼 여러분들 득표수를 증감을 시킨 건데. 이런 게 다 선관위가 발표한 득표수를 숫자를 조작했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 분석을 들어가게 되면 숫자를 이동시킨 규칙이 그대로 뭡니까? 노출이 되지 않습니까? 이걸 대법관들, 천대엽이나 조재연 같은 사람들은 이게 정상적인 투표를 하는 거죠. 이렇게 통계적으로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 사이의 격차가 10%, 15% 나는 것은 이례적인 현상이 아니다. 왜냐하면 21대 총선 이후에 벌어진 보궐선거, 대통령선거, 지방선거에도 동일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펼치는 겁니다. 다 조작을 했으니까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거죠. 대한민국 여러분 참 썩어도 너무너무 썩었습니다. 그냥 입 다물고 삶은 땡인데 사람이 양심이 있고 이러니까 이렇게 도독질을 한 걸 어떻게 여러분들 묻고 넘어가겠습니까? 이렇게 표를 훔쳐놓으니까 표를 훔친 것이 그대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김민석과 박용찬 왼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동별 관내 사전투표입니다. 영등포 의뢰는 여섯, 아홉 개 동이 있네요. 위에 거소, 그다음에 관외 사전투표, 그다음에 국외 부재자 투표. 이게 보면 김민석 플러스 15%, 박용찬 마이너스 15%, 동 첫 번째 동의 차이값입니다. 사전 빼기 당일 김민석 플러스 14%, 박용찬 마이너스 14% 훔친 것만큼 그대로 이동했기 때문에 차이값 득표율이 거의 일치하는 겁니다. 플러스 값하고 마이너스 값. 여기서 조작값 40%를 찾아낸 다음에 김민석이 공짜로 먹은 표를 토해내게 하고 박용찬이 억울하게 뺏긴 표를 되찾아주고 나서 새로운 차이값을 구하게 되면 이렇게 아주 숫자가 작아지는 겁니다. 마이너스 6%, 플러스 7%, 플러스 3%, 마이너스 1%. 이 숫자가 작아진다는 이야기는 사전투표 득표율하고 당일투표 득표율이 비슷하게 된다 이렇게 뜻하는 것이죠. 이렇게 선거를 다 만진 겁니다. 선거를 만져가지고 그 실전 경험이 여러분 얼마나 많겠습니까? 일곱 번이나 여러분들 부정선거를 했으니까. 선거 사전투표 조작을 2017년도 대통령 선거에 시운전을 하고 시운전을 할 때는 이렇게 체계적이지 않고 예를 들면 종로구에서는 이런 값을 넣어보고 저런 값을 넣어보고 아주 수치도 작죠. 5%, 6%, 7% 정도 조작값이. 5%라는 것은 100장 가운데서 5장을 훔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다가 이제 딱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자신감을 얻은 겁니다. 이렇게 선거를 훔치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2020년도 4.15 총선에서는 화끈하게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2017년 대통령 선거하고 2020년도 4.15 총선 그 사이에 당대표가 이해찬 씨였습니다. 2018년 19년 때 이해찬 입을 통해서 뭐가 나왔는가 하니까 10년 장기 집권론, 50년 장기 집권론, 좌파 장기 집권론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해찬 씨가 흔히 알고 있을 겁니다. 밑에 실무진들이 어떤 식으로 선거를 이렇게 조작을 하는지. 그래서 화끈하게 이르면 2020년도 4.15 총선을 조작을 한 겁니다. 현재 대한민국 선거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여론 마사지, 여론 조작을 통해 가지고 선거 결과 사전투표를 조작할 수 있는 끈덕지, 이유만 만들어낼 수 있으면 그것에 맞춰서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에 맞게끔 이렇게 모든 뭐죠? 후보별 득표소를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선거마다 선거구마다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내년에 실시되는 2024년도 4월 10일 총선이 국민의 민의가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선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선거를 선거마다 이렇게 사전투표를 뭐죠? 빼고 더하고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가 낱낱이 나와도 대법관들이 논리가 간단하지 않습니까? 2020년도 4.15 총선에서 나온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의 이례적인 큰 격차는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이후에 실시된 보궐선거와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의 동일한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조재현과 천대엽이 인천광역시 연수원에 원고 소송 기각을 판결을 내릴 때 본인들이 사용한 논거입니다. 판결의 논거. 그러니까 그 무도함과 그 사악함을 그 자들이 모를 리가 없는 겁니다. 이건 뭐 통계학을 굳히 필요한 그런 지식은 아닙니다. 산수를 알면 되는 거죠. 이 문제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대한민국의 존망을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사람은 누구든지 간에 아리스토텔레스 이야기처럼 자기 나라의 동포들에 대해서 친애감, 본능적으로 그 사람들을 여러분들 친하게 느끼지 않습니까?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문화를 같은 언어를 쓰니까 그 사람들이 고생할 것이 너무나 눈에 선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김영주 일본 여행 관련된 문자 메시지가 여러분들 이렇게 방송 카메라에 포착되는 걸 보면서 사람마다 여러분들 그 사건을 보는 시각이 남다르겠지만 저는 어? 김영주 저 양반도 부정선거 했잖아. 바로 그 옆 동네 김민석이와 똑같이 부정선거 했지. 그래서 이러면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100장당 40장을 훔쳤네. 그렇게 해가지고 국회의원 배지가 돼서 5선 의원이 되고 국회의 부의장이 되고 하니까 이게 뭐 짐승사회와 거의 같은 거죠. 그걸 또 해결할 의지가 없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궁금함을 가지신 분은 올해 나왔던 도둑놈들 4권 2020년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를 보시게 되면 상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고 난 이후에도 공직선거에서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이 하나도 없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도둑놈들 5권 2022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납니다. 올해 1월 첫 주부터 시작해서 6월 말까지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해보안 도둑놈들 시리즈가 5권 나왔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서 다시는 우리 국민들이 참정권을 박탈당하고 노예처럼 그렇게 살지 않도록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직선거를 해보안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